오늘 첫 소식은 아틀란타 한인교회 관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연합감리교회 UMC 북조지아연회 사법위원회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세완 목사에게 제기됐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를 다시 한인교회 단임 목사직으로 복직시키거나 정직 처분을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세완 목사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세완 목사와 헬렌 김호 변호사 그리고 한인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기자회견에 나온 김세완 목사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그간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모든 법을 주장하는 사법위원회가 교단 쪽이고 감독 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확인이 되어야 그래야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COI에서 결정이 났고 차지원, 차지투, 차지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틀란타에 크지도 않잖아요.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해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공신력을 찾는 것은, 목회자 공신력을 찾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성교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인 교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임 목사가 이렇게 처벌이 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틀란타 한인교회로 다시 복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세완 목사는 그 부분은 교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인교회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문제는, 그거는 교회의 몫이에요. 저는 교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고요. 다시 목회를 심 있게 할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자는 것이고요. 만약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인들이 다시 김세완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헬렌 김호 변호사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세완 목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동성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감독과 캐비넷의 분명한 목적 의식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목적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합법화예요. 이번에 감독을 임명하는 그 순간에 4월 달에도 그들은 얘기했어요. We are not hesitate anymore. We will go forward, move forward with our different brothers and sisters.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줌으로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전율했어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 사람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거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저는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소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건 옳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은 다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독이 different brothers and sisters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버리는 것은 또한 이것은 정의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침묵하게 되면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은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루트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장 밖에는 김세환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손 간판을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KTN 뉴스에서는 내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타운홀 미팅 관련 소식과 교인들의 반응을 집중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연령대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번 달 말까지 연방식품의약청 FDA에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접종 대상자가 아닌 연령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각 제약회사는 어린이용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텍은 월요일 아침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강한 항체 반응을 보였다며 연방식품의약청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 분량을 3주간 투입해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결과 12세 이상인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만큼 강력한 항체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작용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접종 부위 통증과 발열과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이 12세 이상 청소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말까지 FDA의 해당 연령에 대한 긴급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연구도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으로 결과가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브루케이븐 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존박 의원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이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이날 후원의 밤에서는 그동안 모금된 4만 5천 달러의 후원금이 존박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김백규 위원장은 소녀상이 브루케이븐 시 소재의 블랙본 공원에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하며 존박 의원이 소녀상 건립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후원금 모금 행사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쉽게 모금된 적이 없었다며 모두 박 의원의 3선을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존박 의원은 브루케이븐 시의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홀로코스트 문제의 경우 유대인들이 꾸준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꾸준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브루케이븐 시 시의원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11월 2일에 실시됩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검사기기를 카운티 보건국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정으로 무료 배달할 방침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지이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턴 카운티는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풀턴 카운티 보건국 린 팩스턴 이사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고위험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코로나19의 혁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쉽게 집에서 코앞 부분을 닫기만 하면 10분 안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검사 키트는 두 명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 홈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카운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증상 또는 무증상에 관계없이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검사 키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편번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검사 키트를 주문하여 배달받거나 풀턴 카운티 보건국 클리닉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우편번호 선택 기준을 코로나19 사례가 높은 지역과 백신 접종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처 방식에 대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단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다른 공화당 지도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처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느슨해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려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는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25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텍사스 델리오와 멕시코의 시우다드 야쿠냐 사이에 거대한 난민촌이 형성되면서 통제 가능 범위를 넘어선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방관세 국경보호청 CBP는 델리오 지역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일반 국경 출입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59마일 떨어진 곳으로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마약,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자 증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델리오 난민촌에 모여든 불법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IT 난민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불법 이민자 대처 방식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299만 5,433명, 누적 사망자는 69만 2,836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2만 9,634명, 신규 사망자는 3,78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9만 1,105명, 누적 사망자는 2만 1,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45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91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배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5,232명, 누적 사망자는 1,477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명 늘었습니다. 귀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3,316명, 누적 사망자는 1,22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UGA 경찰은 토요일 오전 2시 30분경 풀턴 스트리트와 노스캠퍼스 주차장 근처 보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습니다. 수사관들은 CCTV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그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몸을 더듬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보통 체격이고, 중간 길이의 머리에 흰색 티셔츠, 회색 운동복 바지, 검은색 신발, 뒤에서 보이는 속옷을 입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판정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입원 조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률에 따라 나라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용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섬에 위치한 쿤브레 비에야 국립공원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300m가 넘는 높이까지 용암이 치솟았고 화산재가 섞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라팔마섬 주민 8만 명 중 최대 1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근 주민이 진동을 느낄 만큼 큰 지진 3건을 포함해 소규모 지진이 6,6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를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화산섬들이 모인 카나리아 제도는 지난 2011년 마지막으로 화산 폭발이 발생했는데 당시엔 무려 5개월이나 폭발이 지속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